저희 세배예요 요즘. 오래 건강하시고 좋은 인물 있으시고. 아니 안 아프시고 그게 최고야. 살 좀 뺏어 주세요. 네. 둘이 있어도 할 건 해야지 그죠? 아니 아니 악수가 아니라. 악수가 아니라 이거. 아니 아니 악수가 아니라 악수가 아니라 이거. 아니 머리 늙으시면 돼요. 그것도. 주지. 그거 밖에 우여서 해봐야지. 아니 그럼요. 그런 맛이라 있어야지 나는. 줘야지 어디다 또 그 감춰놓으신 거야. 만 원만 줘야 되면 내가 자 세뱃돈.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자 세뱃돈 만 원 세뱃돈.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요건 줘야지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애들도 노래 불러도 자 하고 요건 가지고 많이 불려가지고서. 아프지만 말아 딴 건 보도 나중에 벌고 아프지만 말아 이건 어떻게 써 그건 뭐 어떻게 쓰거나 뭘 가나 그건 뭐 알 것이고 참. 에이 고맙고 그동안 뭐 했어. 제가 손주를 갖다 주든지. 제가 손주가 없어요. 내 손주랑 마찬가지지. 그렇죠. 제가 지금 세뱃장에서 할머니 산소에 한번. 엄청 힘들어. 아이 뭐가 힘들어요 제가 얻고 갈게요 힘들면 내가 인사하고 싶어서 할머니가 나를 내려보내줬다. 그래 그래 그럼 고맙다고 인사 가야죠. 할머니가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할머니가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할머니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나를 보내줬잖아. 이 친구랑 또 외로우실까봐 하나 보내줬어. 나이 그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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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